자 이제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배울 텐데요 어노테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만드는 방법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프린터 어노테이션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 이제 그 패키지 이런데서 오른쪽 박수 눌러주시고요 만들려면 패키지에다가 new 하시면 예전에 클래스만 만드셨고 인어멸레이션 한번 만들어 봤어요 클래스 만드셨고 인어멸레이션 만들었습니다 이 밑에 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어노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이라고 있으시고 클릭하시고 어노테이션 뒤에 골뱅이 어쩌저쩌고 이렇게 생길 텐데 이름을 한게 쓰는데 274페이지에 어노테이션 이름은 세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 어노테이션 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죠 프린트 프린트 어노테이션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합니다 프린트 눌러주시면 요게 이제 골뱅이 인터페이스 하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어노테이션 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에요 갖고 있으시고요 그 저희가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안했는데 인터는 번역을 하면 사이 이런 뜻입니다 뭐 뭐 사이 근데 페이스는 저희가 페이스는 얼굴 이런 뜻이죠 얼굴과 얼굴 사이 가지고 이제 쓰시는 거고 요걸 합성원에 합성원 해 놓은 그러면 이제 그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얼굴과 얼굴 사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 얼굴과 얼굴 사이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대화를 한다 대화 대화 해 가지고 야 뭐 뭐 해줘 그럼 저쪽에서 알아듣고 그걸 해준다 아시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이해하는 거에요 내가 뭐 뭐 해줘 라는 단어가 정의가 돼 있어야 돼 서로 아시겠죠 뭐 뭐 해줘 라는 단어는 주로 뭘 가지고 쓰냐면 메소드 가지고 선언이 됩니다 처리문은 모르겠는데 그런 메소드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거야 그게 선언이 안 돼 있으면 힘들다 그래서 그런 걸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쪽에 정의가 돼 있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현은 실제적으로 안 돼 있고 구현은 그 뒤에 뭐가 뭐라고 돼 있겠지만 내가 하는 얘기가 얼굴과 얼굴 맞대고 하는 단어들에 해당되는 정의만 돼 있는 게 인터페이스에요 실제적으로 구현은 안 돼 있구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플러스 저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대화한다 대화가 됩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한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뭐 뭐 해서 내가 말에 대한 정의가 돼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에다가 인터페이스 플러스 메타 데이터 메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만들어준 것을 언어테이션 이라고 얘기해요 언어테이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언어테이션은 인터페이스의 일종이에요 인터페이스가 단어가 전부 다 명령어에 대한 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어떤 메소드 클래스에 보면 변수와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변수와 메소드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어떤 타입이 정해지는데 그래서 이것도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테이션 부분도 저희가 이걸 타입으로 어떤 타입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그 어려운 말로 한 건 아닌데 용어들이 되게 어렵죠 용어들이 되게 어렵는데 이런 것들은 점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테이션을 할 때 뭐로 한다고요 이렇게 골뱅이 인터페이스 라는 키보드로 언어테이션을 정의를 한다 지금 요거는 프린트 언어테이션 이라는 언어테이션을 만들고 있다 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쓸 건데 쓸 건데 여기 밑에다가 이제 뭐라 뭐라 쓸 건데 얘가 지금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함께 선언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타겟 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타겟 타겟 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앞에 뭐 타겟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 목적 하는 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타겟이 뭐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여기 패키지 바로 위에 클래스 그 언어테이션 바로 위에 입니다 위에다가 골뱅이 있었어요 골뱅이 있었고 탈 대문자로 탈 TAR 타겟이 있었거든요 여기 골뱅이 쓴 게 언어테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타입이니까 이렇게 선언된 게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저기 현재 없죠 현재 있는 패키지 없습니다 없으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봐야 한다 여기 마우스가 되시면 cannot be resolved the type 되어 있습니다 cannot be resolved the type 이런 타입이 선언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뜻이에요 현재 패키지에서 현재 폴더 안에서 근데 요거는 현재 폴더 안에서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른 곳에 들어 있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임포트가 필요하다 임포트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cannot be resolved the type 이라고 나오면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 엘레인지에 언어테이션에 타겟이라는 게 들어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타겟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알 수 있구요 그 다음 마우스 또 대보시면 타겟 또 오류 났어 그러면 타겟에 define 여기 보시면 뭐가 정의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한 개 써야 돼요 must 반드시 정의해야 된다 attribute value attribute value 속성에 대한 값을 한 개 정의를 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정의한 게 클래스 변수 메소드 이런 것 중에서 어디에다가 어떤 걸 대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라는 것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이건 타겟만 있고 지정을 안 했죠 그래서 이거 element attribute 이게 이게 가루 열고 갖고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attribute죠 써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보시니까 element 여기 썼어요 ele 이게 맨 앞자리 대문자 그러면 can not be written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ele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인어멀레이션으로 element type 여기 나오죠 그 몇 개 없어요 메소드 클래스 변수 아시겠죠 몇 개 없으니까 그냥 타입으로 다른 거 말고 그냥 이노멀레이션 쓰면 되겠네 이노멀레이션이 열고형이라는 뜻인데 이노멀레이션 타입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쓰겠다 이렇게 되고요 쓴 다음에 이제 엔터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element type 중에서 점 쓰시면 여기에 생성자 언어테이션 타입으로 쓸 건지 아니면 여기 보면 생성자로 쓸 건지 생성자로 붙여 쓸 건지 아니면 필드 이건 변수입니다 변수로 쓸 건지 메소드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이 패키지에 쓸 건지 어디에다 쓸 건지 라는 것이 몇 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중의 한 개 선택하시는데 저는 메소드에다가 이 언어테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죠 네 메소드에다가 이걸 지정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게 컨트롤 스페이스만 하면 메소드 해서 엔터를 친 거죠 메소드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언어테이션은 지금 타겟이 목적화하는 바가 이 언어테이션을 적용할 언어테이션 지금 현재 작성 작성되고 있는 언어테이션 프린트 프린트 언어테이션 언어테이션 언어테이션은 언어테이션은 어디에다 적용할 거라고요 언어테이션은 메소드 메소드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메소드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쓴 거죠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여기 메소드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엘리먼트 타입 엘리먼트 타입은 메소드다 타겟이에요 얘를 적용시킬 타겟에 해당되는 것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위에다가 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언어테이션은 되셨나요 되시겠죠 우리가 만들어진 메소드 위에다 써야 된다 실제적으로 메소드에 썼는지 보시면 돼요 뭐가 이 언어테이션을 쓰면 제가 언어테이션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언어테이션을 만들면 바로 이 밑에 있는 게 적용을 받아요 바로 밑에 있는 거 한 다리 건너는 절대 안 되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게 적용을 받아서요 이렇게 프린트 언어테이션을 쓰는 것은 어디 위에다 써야 된다고요 메소드 위에다가 써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돼서 적여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써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그 보시니까 골뱅이 있었어요 골뱅이 쓰셨고 여기 보니까 리 랜 어 이거 리 리 텐데이션 리 텐션 리 텐션 리 텐션 앞면 압자 같은 문자 마우스 같은 문자 뭐가 나와요 그 Can not be reserve가 나온다 그럼 뭐라고요 딴 데에 있는 거다 선언이 안 돼 있고 다른 곳에 있으니까 다른 곳에 찾아야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맨 뒤에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른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어 이거 없네요 리텐션인데 스페인어를 잘못 썼어요 예 리텐션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가 됐죠 그래서 자바 랭스에 어노테이션에 리텐션 리텐션이 뭐지 이런 거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원래 영어 뜻이 뭐지 코딩 상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긴 하신데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이런 원래 뜻이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영어 단사에서 자꾸 찾으셔야 돼요 리텐션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보유 정체 뭐 이런 뜻이네요 기억 기억력 이런 게 있네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뭐를 보유해서 뭐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쓰구요 그래서 그 어디 내가 정체성에 해당되는 리텐션이 정체성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대충 읽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떤 일치한 일치 어떤 것을 잃지 않는 보유 유지 유지에 해당되는 거 뭐뭐를 유지해서 사용되는 거 뭐 이런 게 되네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지 액체 알기를 빠져나가지 않는 정치 계속 잔류하고 있다는 의미죠 뭐 뭐 기억에서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남아있게 한다 뭐 이런 뜻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마우스 같은 데시면 얘도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그 어노테이션 이거 어노테이션인데요 Must Define 반드시 선언해야 돼요 Attribute 속성을 또 선언해야 된대요 속성이니까 뭘 써야 된다 가로열고 가로열고 써야 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속성 속성 파라미터 그 다음에 외계변수 전달변수 다 똑같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가로열고 가로열고 아시겠죠 여기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쓸 수 있는 게 쭉 나와요 이렇게 속성이 변수로 지정된 게 몇 개 안 돼요 안 돼서 그중에 뭘 쓰려고 나오냐면 런타임 쓰세요 런타임 런타임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지금 클래스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런타임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시는데 얘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그 리테이션 폴리시 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런타임에 해당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점 런타임을 써 가지고 쓰네요 리텐션 그래서 여기 런타임을 한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런타임을 한번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니까 리테이션 폴리시 밑에 런타임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됐죠 런타임이 뭔다고요 실행할 때 실행할 때 처리를 해준다 이게 지금 유지될 때 실행하는 시작해가지고 메인이 나오고요 실행 실행할 때 실행할 때 이거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유지시켜준다 유지시켜준다 시켜준다 이게 적용시키는 거죠 적용시키는 범위가 런타임이에요 실행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간에 적용이 되는 런타임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 영어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영어 번역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를 번역하니까 그런 뜻이 되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이런 거 리테니션 유지되는 폴리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폴리시 번역해서 찾아보세요 그럼 이제 뭐가 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로 지나갈까요 지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여기에 저장해야 될 타입으로 저장해야 될 내용이 해당되는 거를 쓰는데 나 필요한게 스트링이 필요해요 스트링 문자열이 필요하다 이거죠 스트링 나는 스트링이 필요하고요 스트링은 밸류라는 걸로 쓸 거예요 밸류 써가지고 가로알고 가로알고 썹니다 가로알고 밸류라고 가로알고 썼고 거기다 디폴트 썼어요 디폴트는 쌍땀표 찍고 빼기 세미콜론 찍었어요 그 요는 밸류라는 속성으로 값으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요렇게 쓰면은 저희가 밸류라는 속성으로 값을 넣는다 값을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넣지 않으면 넣지 않으면 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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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빼기가 된다 이렇게 대시가 된다 대시가 된다 정의해서 뭔가 넣지 않으면 대시가 돼요 아시겠죠 대시가 돼서 기본값으로 뭔가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걸 보니까 요거를 어노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은 이 어떤 문자를 몇 번 반복할지 반복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이제 됐는데 이거는 출력할 출력할 문자열을 이제 정의를 한 거죠 문자열을 정의를 해서 사용해라 아시겠죠 정의를 쓰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t로 넘버 넘버 가를 갖고 썼어요 얘도 이제 속속값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얘는 디폴트 디폴트는 15다 집어넣지 않으면 1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넘버라는 속성 넘버라는 속성으로 값을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으면 뭐가 돼요 15가 된다 15 출력할 때 출력할 문자를 반복 처리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 문자를 출력할 건지 반복 출력하는 횟수가 됩니다 횟수 횟수를 저희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때 맨 처음에 디폴트 다음에 15니까 안집어넣으면 15번 15번 반복을 할 거야 라고 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프린트 어노테이션을 넣으면 디폴트 이게 스트링으로 밸류라는 속성인데 밸류는 대시가 들어가고요 넘버는 15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풀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대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속성으로 뭘 해야 된다 메세지를 읽어서 이걸 전부 해결을 했어요 아시겠죠 메세지 읽고 그 메세지를 보면 대충 어떤 거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게 지금 원본이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책의 교재는 이게 왕창 빠진 거죠 이렇게 내줄이 왕창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치기만 하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맨 앞자가 대문자인 경우 맨 앞자가 대문자인 경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 자바.lang 어노테이션 에 있는 어노테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으면 그 다음에 이걸 요거를 이제 어디다 쓰라고요 여기 메소드에다 쓰라고요 메소드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선언해서 쓰셔야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27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메소드 만들면서 메소드 위에다가 프린트 어노테이션 이렇게 프린트 프린트 어노테이션 프린트 어노테이션 에 붙여준거에요 요어노테이션들은 전부 다 어디에 적용된거에요 요 두가지 어노테이션은 어노테이션은 바로 밑에 있는거에 적용된다고요 요 밑에 있는거 요어노테이션은 어노테이션 빼구요 빼고 요 밑에 있는 여기에 적용된거에요 요어노테이션도 어디에 적용된거에요 런타임 실행할 때 바로 요구에다 적용된거에요 이 프린트 어노테이션은 메소드에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실행할 때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속성은 뭐가 있다고요? value와 number가 있다. 아시겠죠? 속성으로는 value와 number가 있고요 기본값을 세팅했어요. 디폴트로 이렇게 여기 가르고 할 거니까 이게 메소드 아니에요 이게 처리분처럼 보이는데 얘를 호출할 때는 속성 이름으로 그냥 씁니다. value라고 쓰시면 이쪽에 들어갔다 나왔다 동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변수로 가르고 쓰면 메소드인데 근데 이제 그냥 선언을 했는데 메소드가 아니고 변수처럼 쓰고 있죠. 그죠? 이게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오른쪽 봐서 누르시고 new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서비스 클래스를 만든다 서비스 자 서비스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finish 누르세요 서비스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서비스는 어떤 작업을 서비스 해주다 이런 뜻으로 서비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하는 걸 뭘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되시죠? 의미상 그렇다고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떤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가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메소드들을 막 선언해요 원래는 메소드들이 자 퍼블릭이고요 딴 데 쓸 수 있어요 퍼블릭이고요 엔터 이게 메소드 메소드라는 거죠 아시겠죠 메소드를 이제 여기 보면 세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서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한 개는 1이니까 그 메소드 이름이 달라야 되죠 2이고 그 다음 거는 3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다르게 써서 이제 오류를 전부 다 피한 거예요 자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 시소를 써가지고 시소 자 시소를 써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행 내용 1이라고 썼네요 여기다가 실행 실행 내용 1 1번 메소드에 실행했다 이런 뜻이죠 얘를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얘는 두번째 실행한 거고 얘를 세번째 실행한 거다 그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실행이 됐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그 아까 전에 만든 어노테이션을 적용해야 되겠죠 적용하는 거 어디다 적용한다 메소드 바로 위에다 적용한다 아시겠죠 메소드 이거 메소드네요 거기 위에다가 적용해서 자 여기다 골뱅이 뭐라고 쓴다고요 프린트 쓰는거죠 프린트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어노테이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번째 거는 이게 프린트 어노테이션 거라고 해서 아무것도 가로고 가로닥고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속성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생략을 한 거죠 생략을 하면 뭐가 세팅이 된다고요 밸류의 대시가 넘버의 지보가 세팅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앞에 있는 거 자꾸 보셔야 돼요 자 그냥 오늘 프린트 어노테이션만 쓰셨는데 프린트 어노테이션에는 프린트 어노테이션 프린트 어노테이션에는 두 가지 변수를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속성이 있는데 그걸 지정을 안 했어요 속성이 있는데 지정을 안 해서 가로고 가로고 없어요 지정을 안 해도 됨으로 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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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고가 없다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하는데 여기 스트링 타입에 기본 들어가는 거 거기 보시면 밸류라는 곳에는 대시가 들어갑니다 밸류 속성 밸류 속성 밸류 속성에는 밸류에는 대시가 대시가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그 넘버라는 속성 여기 넘버라는 속성이죠 넘버라는 속성에는 15가 세팅이 되는 거죠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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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에는 넘버 넘버에는 15가 세팅 된다 세팅 된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세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써서 썼는데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그 메소드 메소드 2번 위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죠 메소드 3번 위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근데 메소드 2번 위에 있는 프린트 어노테이션은 보시면 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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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시겠죠? 넘버 2에는 가로고 있으시고요 이렇게 가로고 있습니다 있으시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넘버와 밸류라는 게 보이예요 사실은 이제 밸류 입고로 쓴 다음에 쌍땀빛 찍고 대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런데 요걸 안 써요 안 쓰시면 맨 앞에 들어가게 돼요 맨 앞에 맨 앞에가 밸류라는 거죠 밸류라는 속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되면 그 다음에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아 스트링 타입이네요 스트링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트링 쪽 스트링에 해당되는 맨 앞에 스트링 쪽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에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만 지정한 거냐면 그 출력할 문자 열만 지정한 거예요 대시로 지정한 게 아니라 별표로 지정했네요 그럼 대시 대신에 별표를 쓴 거죠 별표 아시겠죠?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뭘 쓴 거에요? 출력할 문자열을 지정한 거에요 출력할 문자열을 지정했습니다 지정 지정해서 쓰는데 항목 필드 속성 이름을 지정을 안 했어요 근데 얘가 문자열이고 맨 앞에 그냥 썼으면 맨 앞에 항목에 맞게 들어간다 이거죠 들어가서 맨 앞에 있는 출력할 문자열로 지정이 된 걸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넘버는 뭐가 되는 거에요? 15가 되는 거죠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넘버는 기본값, 넘버는 15가 세팅이 됩니다 세팅 사용이 됩니다 지정을 해서 기본값이 들어가게 된다 이해 되시죠? 되셨나요? 네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맨 아래에 서 있는 곳은 가로열고 서시고요 이때는 이제 가로열고 갖고 사이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에 이제 value라는 게 있고요 쌍타임에 찍고 여기다가는 샵을 썼나요? 예 샵 썼어요 샵 샵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여러 개를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필드 속성의 이름을 주고 equal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씁니다 콤마 쓴 다음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넘버라는 게 나와요 넘버라서 20번 반복해 달라고 이렇게 쓴 거죠 속성을 둘 다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annotation, annotation에 두 가지 속성을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두 가지 속성 속성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지정, 지정함 지정할 때는 equal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시고요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value에다가는 샵을 쓴 거죠 샵 샵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넘버는 넘버에는 20을 세팅했죠 넘버에는 20을 세팅합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를 쓸 때는 이걸 적용을 받고요 메소드3는 이걸 적용을 받습니다 메소드2는 이거에 적용을 받습니다 메소드1은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드셔야 되는데 서비스 메소드에는 메소드가 서비스 클래스에는 메소드가 1개 2개 3개가 있고요 프린트 어노테이션 타입에 해당되는 게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메소드이면서 이거 프린트 어노테이션의 어노테이션을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바로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메소드1도 메소드1도 메소드3도 어노테이션 이름이 다 똑같아요 단지 속성이 전혀 틀릴 뿐이죠 어노테이션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키지에서 오른쪽 박수 눌러서 new 하신 다음에 다시 클래스 얘를 이용하는 클래스를 함께 만듭니다 그 메인이 있는 클래스죠 메인이 있는 클래스를 한 개 만드시는데 메인이 있는 클래스는 저희가 프린트 프린트 이런 프린트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 이그젬플입니다 이그젬플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엔터 치시고요 메인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메인 여기서 이제 메인을 만들어야 처리하면서 테스팅 할 수 있죠 메인을 만듭니다 자 만드셨고요 지금부터 할 일은 이제 메소드를 이제 서비스 안에 있는 저희가 서비스 안에 있는 메소드 들 메소드 들을 가져오기 가져오기를 할 겁니다 이 가져오기를 할 때 서비스 안에 있는 서비스 서비스 점 쓰시면 클래스 라는 게 있구요 클래스 점 쓰시면 여기에 get 그 보시면 이게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 서비스 이런 게 있고 인터페이스를 가져오자 이런 게 있으신데 저희는 이제 가져오시는 게 메소드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선언되어져 있는 디클레이드 어노테이션 디클레이드 메소드 디클레이드 메소드 디클레이드 메소드 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얘가 메소드 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요 저장을 하려면 어디에를 선택해봐야 되요 이거를 실행하면 리턴 되는 메소 리턴 타입을 보셔야 되요 자 마우스까지 대세요 갖다 대시면 리턴 타입이 여기 보면 야 이거 메소드를 잡으라니까 메소드 들이죠 메소드를 처리하는 메소드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안에 대가려고 되어 갖고 있는 배열이네요 배열 여러 개 지금 서비스 아래는 메소드가 몇 개 있나요 3개 아시겠죠 3개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타입으로 잡으시라고요 리턴 되는 타입 여기 디클레이어 메소드에서 리턴 되는 타입 메소드로 잡습니다 메소드 메소드 잡습니다 자 메소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인풀트 대가려고 되어 갖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선언되어진 디클레이어드 메소드 메소드 메소즈 라고 에스 붙였습니다 여러 개죠 이 꼴에서 받아 내시면 됩니다 됐죠 받아 내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제 요기 요거 한번 찍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보시면 이게 뭐가 나오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도대체 뭘까 서비스 점 클래스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서 실행을 해 보시면 이렇게 아 예 클래스 타입입니다 타입이 해당된 거죠 클래스 해당되는 거고 그 챕터 06 오브젝트의 서비스라는 클래스 를 이제 선택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안에 개 디클레이어 계시니까 얻어낸다 얻다 받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받는데 선언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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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레이어드 선언되어진 메소드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을 받아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메소드를 하는 이제 신소를 이용해서 이제 디클레이어 디클레이어드 메소드 메소드를 이렇게 한번 더 찍어 보시면 얘는 이제 랭기지 대괄호 그러니까 이런 배열이다 리스펙트 밑에 메소드 들의 배열이고요 여기 주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널이 아니고 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있다 자 이렇게 되시고요 디클레이어드 하시고 메소드를 할 수가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개 클래스 클래스를 받아내자 이런 것도 나오시고 정중중 이렇게 나오십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메소드라는 게 받아냈고요 그 메소드를 받아내는 데까지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실 겁니다 자 이제 얘가 여러 개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개니까 포문을 돌릴 수 있어요 1번 인덱스를 이용할 수 있고 2번 2번 향산된 포문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모든 데이터 저희가 모든 데이터에 대한 처리 모든 데이터는 지금 찾은 게 모든 메소드입니다 배열로 되어 있는 메소드 들 들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번 인덱스를 이용할 수 있고 2번 향상된 포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향상된 포문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메소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죠 자바.respect에 메소드 배열도 있고 메소드가 있죠 배열이니까 한 개 꺼내면 메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M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서는 메소드라고 소문자로 썼네요 메소드 메소드라고 소문자로 썼고 땡땡 우리가 막은 디클레어 선언되어진 디클레어드 디클레어드 메소드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쓰시면 한 개씩 꺼내서 처리를 해준다 중얼을 열고 중얼을 열고 써서 여기 찾으려 했는데 여기 메소드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세 개의 메소드입니다 세 개의 메소드 세 개의 메소드를 차례로 차례로 실행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메소드가 세 개니까 세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 4 아시겠죠 1, 2, 3 이렇게 메소드가 있으시고요 이거를 계속 반보모 처리를 한다 포문에서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반보모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메소드를 전부 다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얘기고요 자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저희가 메소드를 전부 다 실행할 건 아니고요 그 실행할 메소드 메소드 타입이 타입을 이제 정할 건데 타입이 뭐 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프린트 프린트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 타입이 해야 돼요 이것이 선언되어진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이 선언되어진 타입만 타입의 메소드 메소드만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부문장에 붙여서요 자 메소드가 저희가 메소드 메소드가 점 다음에 쓰면서 이즈 어노테이션 이즈 어노테이션 억세서블이 아니라 이즈 어노테이션입니다 어노테이션 뭐 프리젠트 현재 이제 그 어노테이션에 이게 이렇게 존재했느냐 이런 걸 이제 그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프린트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저희가 프린트 썼네요 가로를 가지고 쓰고 한 개 더 있네요 프린트 프린트 어노테이션 점 클래스 이제 클래스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해서 사용 클래스 클래스 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비교한 거죠 맞는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건데요 맞으면 이제 실행을 합니다 맞으면 실행을 하고요 맞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열고 중간을 열고 사이에다가 이제 맞는 경우 이제 이게 맞으면 맞으면 이쪽 아래 들어와서 만약에 이게 맞아요 맞으면 그 타입이 맞으면 이게 프린트 어노테이션이면 맞으면 이래요 맞아 맞으면 실행 처리하는 실행문 실행 문들을 여기다가 문들을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작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통과 이제 실행하지 않습니다 else가 없죠 if 다음에 else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경우에만 실행을 하고요 맞지 않으면 통과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예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노테이션을 아까 이제 이걸 썼으니까 프린트 어노테이션인 것만 이쪽에 들어오니까 걔를 프린트 어노테이션 타입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어노테이션 타입으로 선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컨트롤 스페이스 번호를 소문자로 프린트 어노테이션이 보이십니다 프린트 어노테이션 이꼬로 메소드에서부터 메소드 메소드에서부터 메소드에서부터 점 get 어노테이션 해가지고 어노테이션을 꺼낸다 get 어노테이션 get 어노테이션 get 어노테이션 이런 어노테이션 해가지고 클래스에 맞는 것을 꺼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사용하시는게 맞냐고 물어봤던 요거를 꺼냅니다 프린트 어노테이션에 해당되는 점 클래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꺼낸다 이거죠 세미클로로 끊으시면 요게 지금 요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꺼냈기 때문에 요 타입으로 저장할 수 있는 거에요 개논 어노테이션 마우스트리가 되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프린트 어노테이션으로 꺽쇠 표시가 보이시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게 프린트 어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요 타입으로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어노테이션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프린트 어노테이션이 여기 어노테이션을 만들어서 골뱅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어노테이션입니다 요거입니다 요게 서비스에 보시면 요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요 타입 메소드1이 예타입이고 메소드2도 예타입이고 메소드3도 예타입이에요 선언해서 이걸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메소드 각각의 메소드를 전부 다 실행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그냥 메소드 한개 더 만들어 봤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셨으면 이제 저희가 메소드 메소드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메소드 이름 여기서 이제 메소드 이름 출력하기 메소드 이름 출력하기 출력하기를 한번 한거죠 출력해서 이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하려면 자 시소를 이용해서 시소를 이용해서 음 대가래래 9과 대학구 사이에다가 대가래래 10과 대학구 사이에다가 대가래래 10과 대학구 사이에다가 상담별 이렇게 찍은거죠 상담별 찍어서 대가래래 10과 대학구를 하시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상담별을 또 2개 찍고 플러스 2개 찍고 여기다가 메소드에 대한 것을 쓰시는데 에 보니까 메소드 메소드에 메소드 중에서 점 스시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장 나오는데 걘 네임이라는 게 建 네임 메소드 이름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메소드 1 메소드 3 메소드 2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꺼내진 순서대로 씁니다. 또 한번 실행하면 메소드 3 1 2 또 한번 실행하면 이 순서가 집어때로에요. 1 2 3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기까지가 쉽지 않다. 아시겠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해서 메소드들을 전부 다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쓸 때 메소드 안에 있는 메소드를 가져오기로 할 때 여기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순서대로 안 가져옵니다. 순서대로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찍어보시면 되시겠죠? 되셨나요? 선생님 저는 순서대로 안 되어있고 1 2 3이 아니고 2 3 4던데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 번 해서 1 2 3으로 맞춰놓은 거죠. 이 교재에서 1 2 3으로 되어있는 걸 한 번에 이렇게 1 2 3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요. 아시겠죠? 네. 극히 드문 경우고요. 이제 계속 실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3 2 1 3 2 1 이렇게 가짓수가 계속 많죠? 3 팩토리얼 갯수만큼 되니까 3 2 1 6가지. 6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6분의 1 확률로 1 2 3이 나오죠.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똑같이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이제 실행될 때 이렇게 메소드를 가져와서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례대로 실행하는데 순서대로 가져오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 이름만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메소드 이름만 출력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저희가 어노테이션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어트리뷰트 속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속성 속성 자 시소를 이용해서 시소를 씁니다. 시소 시소 씁니다.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가져온 것 중에서 이게 어노테이션 프린터 어노테이션 이런 가져온 것 중에서 여기 보니까 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쓴 게 있네요. 프린터 어노테이션 첫 번째는 이제 value 값 여기 우리가 써놨던 여기 프린터 어노테이션에 써놨던 value와 넘버 넘버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쌍떡표 찍고 value 들어가 있는 value 입구로 쓰시고 value를 찍을 때 사용하는 것은 여기 꺼내 놓은 거예요. 프린터 어노테이션 꺼내 놓은 타입의 변수를 써서 쓰시고요. 점 value라고 쓰시면 됩니다. value 쓰셔서 사용하시면 어? 안 되는데요. 예. 점 value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래에 썼더니 안 되네요. value라고 쓰는데 프린터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에 가로율 갖고 쓰셔야 돼요. 가로율 걸어 갖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가로율이 나오죠. 나와서 value를 value를 가로율 갖고 쓰시면 이제 값을 꺼내게 됩니다. 컨트롤 F1를 누르면 이렇게 value는 곱하기 2번은 곱하기 1번은 대시 3번은 별표 샵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반복 횟수 출력할 value는 저 찍었으니까 넘버도 한번 찍어 보셔야 되죠. 자, 이제 넘버도 이렇게 찍으시면 여기가 number입니다. value 말고 넘버 넘버는 넘버 M이 빠졌네요. 자, 넘버 넘버는 어노테이션 점 넘버 가로율과 낫고 넘버 가로율과 낫고 쓰시면 사용하시면 몇 번 반복할지를 합니다. 얘는 별표를 15번 얘는 대시를 15번 얘는 샵을 20번 반복한다 되셨나요? 되시했죠? 샵을 반복한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거는 지금 요거 요게 프린터 노테이션 이 뭐예요? 요거죠? 프린터 노테이션 요겁니다. 요거 요거에서 value를 하면 요게 대시나 아니면 다른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담버 가로율과 쓰시면 15나 아니면 다른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해야 될 문자와 반복해야 될 문자 반복 문자를 출력을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반복 횟수입니다. 반복 횟수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옆으로 찍는 거예요. 프린트 ln 없습니다. 프린트로 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아쉬웠죠? 포문을 위해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찍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했을 만큼 포문을 이용합니다. 포문을 위해서 여기에서 보니까 i는 0부터 했네요. i는 0부터 적당으로 하면 되겠죠? i는 0부터 쓰십니다. 0부터 1부터 쓰시면 1, 적거나 같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int 써야 됩니다. int int i는 0부터 포문 배운 거 우리가 포문 배운 거 맞습니다. i가 적다 왜 적다죠? 0부터 했으니까 아시겠죠? 반복하는 횟수가 이거죠. 프린트 어노테이션 넘버 가를 가라고 여기 반복하는 횟수 만큼 반복을 합니다. 되시겠죠? 세미코론 찍으시고요. i++ 이겁니다. 반복 횟수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c소 를 이용해서 c소 를 이용해서 하시는데 ln 지우시라고요. ln 지워야 옆으로 쫙 붙습니다. 출력해야 될 문자열은 이겁니다. 문자열 만큼 출력을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쭉 쓰시면 이렇게 쭉 쓰시고요. 출력을 다 했어요. 그럼 줄 바꾸면 한 번 해야 되겠죠? 예 한 줄을 한 줄을 쫙 찍었어요. 여기 한 줄을 쭉 찍는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그 반복 문자를 반복해야 될 문자를 반복 문자 문자 문자를 반복 횟수만큼 횟수만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한 출력한다. 줄바꿈은 하지 않는다. 줄바꿈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프린트 사용하는 거죠. 프린트 사용 프린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프린트 ln 쓰시면 안 됩니다. ln 없다.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ln이 없어요. ln이 없다. 여기 ln 없죠? ln 없고 썼습니다. 다 찍었으면 한 줄을 다 찍었으니까 줄바꿈이 되겠죠? 줄바꿈 줄바꿈을 출력한다. 줄바꿈을 출력한다. 그냥 시소하시면 됩니다. 시소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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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가지고 그냥 짝 출력을 하시면 아무것도 안 찍고 줄바꿈은 줄바꿈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해 봅니다. 한 단계씩 하고 실행해 보시는 거예요. 샵이 몇 번 찍으라고요? 20번 샵을 20번 짝 찍었습니다. 별표를 몇 번 찍으라고요? 15번 15번을 짝 찍었습니다. 대시를 몇 번 찍으라고요? 15번 15번을 짝 찍었다. 됐죠? 네 이렇게 사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썼습니다. 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try에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는 걸 썼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메소드의 어노테이션 부분을 한 거고요. 어노테이션 부분 실제로 메소드를 한번 출력해 봐야 되겠죠? 실행해 봐야 되겠죠? 여기는 여기서는 여기는 이쪽에 어노테이션 찾아가지고 if 문장에서 클래스 어노테이션이 맞으면 이렇게 쓰는데 여기 앞에 부분은 어노테이션을 저희가 실행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어노테이션에 관련돼서 어노테이션 테이션 관련 실행 실행 처리 처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서 반복되는 숫자나 이런 걸 어노테이션의 속성을 가져다가 한번 처리를 하자. 이렇게 쓰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는 것은 메소드가 갖고 있는 메소드 어노테이션이 적용된 어노테이션 테이션 테이션이 적용된 이 적용된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적용된 메소드를 실행한다. 실행한다. 예상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위에는 반복 처리하자 이런 거니까 어노테이션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 처리도 하고 어쩌저쩌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줄바꿈 줄 바꾸면 ERR 출력할 때 사실은 쓰는 거예요. 요거는 문자가 나오면 빨갛게 나옵니다. 빨갛게 건설해서 아웃으로 쓰세요. 아웃으로 지금 사용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웃으로 예, 맞습니다. 에라로 찍으면 제가 에라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다가 시소어를 찍고 이제 제가 여기 아웃이 아니라 아까처럼 이 에라를 치시면 에라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용할 때 저희가 이제 에라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출력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제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빨갛게 이거 에라 이거 에라 부분을 내가 일부러 이제 에라 출력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빨갛게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일부러 이제 이거는 에라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지우겠습니다. 요 밑에는 이제 요거는 요 위에 까지는 이제 뭐에 관련된 거? 어노테이션에 관련된 거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메소드는 서비스 메소드는 요거죠. 실행해서 실행1 실행2 실행내용2 실행내용3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되시겠죠? 얘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아직 메소드 실행은 아직 안 했어요. 어노테이션만 가지고 지지고 벗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지지 벗고 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메소드를 실행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메소드. 메소드.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저희가 메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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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보시면 여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인버크 이라는 게 있어요. 인버크 실행할 때 인버크를 사용해서 쓰시고요. 여기 메소드 이름은 메소드의 메소드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은 보니까 서비스 아기먼트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 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new 생성을 하는데 서비스를 이렇게 서비스 아직 생성 안 했나요? 서비스 서비스 생성을 해야 거기서부터 찾아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를 생성을 해서 이제 뭔가를 하자. 이렇게 해서 new 서비스를 생성해서 처리하는 걸 썼어요. 세미콜은 찍었죠?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중에서 메소드 현재 지금 찾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찾는데 여기서 찾아야 돼요. 서비스에서 생성해서 넣어주셔야 찾을 수 있죠. 찾아가지고 메소드에 해당을 찾아서 실행을 하자 라는 겁니다. 인복가 뭔지 모르니까 복사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네이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걸 보면 인복 써는데 들먹이다 들다 언급하다 부르다 걔를 부르는 거죠. 이 메소드에 해당하는 것을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러서 실행을 해주는 게 인복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메소드 안에 있는 메소드 있고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다가 이 메소드가 존재하고 있는 객체를 넣어주셔야 돼요. 객체를 넣어줘야 그게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마우스 같아 되시면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언핸들드 익셉션 익셉션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익셉션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뜨로우즈 시켜라. 뜨로우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애드 뜨로우즈 디클레이션 뜨로우즈 시켜서 사용하면 메소드 위에다 뜨로우즈 시켜서 해준다. 이거 지난번에 배우셨어요. 그죠? 예외 처리를 해야 한다. 예외 처리 왜냐하면 이 객체가 지금 누유하고 있잖아요. 누유하고 있어서 얘 객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이제 이렇게 실행하다가 얘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예외 처리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교재에선 Try Catch를 쓴 거예요. Surround Try Catch Try Catch Surround Try Catch 에 의해서 얘를 써라. 클릭하셔서 Try Catch를 썼고요. 캐치 되게 받네요. 다시 마우스가 되시고 Surround Try Catch Try Catch 라면 아유 이런 Multiple Try Catch를 쓸게요. 마우스가 되시고 다시 멀티풀이면 여러 개의 Try Catch를 다시 가질 거예요. Add 아니라 두 번째 Surround With Try Catch 멀티 캐치 쓰면 여기에 멀티 캐치로 Exception Exception 나오시는데요. 맨 마지막 Exception 만 빼고 여기 이렇게 써가지고 하면 통틀어서 한꺼번에 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Exception이 따로따로 붙어있는 걸 전부 다 지우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붙어있는 걸 지우시고요. 한 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Exception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캐치 부분이 나오면 그냥 System.out.println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오류를 출력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PrintStackTrace 출력하는데 그 오류가는데 부터 차근차근히 다 밟아나가면서 걔를 다 출력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고요. 쓴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한 말로 C-SOR를 해서 C-SOR 오류발견 오류발생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류가 오면 오류가 발생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기가 이제 뭐라는 거냐면 그 객체 중에서 이게 가로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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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제 서비스 객체죠. 이제 서비스 서비스 객체 안에서 서비스 객체 안에서 메소드를 메소드 매칭되는 메소드 매칭되는 메소드를 실행한다. 실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실행해준다. 되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게 인복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잘 짜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해보고 싶으면 이런 거를 짜실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잘 짜지는 않고요. 이제 저는 이런 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분들이 짜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평생에 가야 한두 번 짤까 말까 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책에 나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원래 아 이거 원래 어렵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아 이거 되게 어렵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고요. 실행해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실행 내용이 실행된 거 보이시죠. 요거에 이제 실행된 거예요. 여기에 메소드 이름이 메소드2고요. 메소드2를 아직 실행한 건 아니고 어노테이션만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한 거죠. 별표를 15번 실행한 건 요게 메소드를 실행한 겁니다. 메소드 실행 됐죠. 메소드 실행한 거고요. 요게 메소드1이고 이게 메소드 실행 메소드3이고 메소드3을 실행한 거 아시겠죠. 실행할 때 요거입니다. 이거 어노테이션이 적용된 메소드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요거입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요게 메소드 실행한 거 이건 어노테이션의 어노테이션 속성을 가지고 처리를 한 거 속성 데이터를 꺼내서 이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